여기가 땅에 V짜리도 있는 거야 이렇게 씹어서 좋지 형이 알려준 대로 해야 돼 오 좋아 좋아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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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피지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파이 태현아 놀려봐 근데 나는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남자들에게 씩씩하게 항상 머리들어 머리들어 땅에 머리들어 파이팅! 파이팅! 잡아요 다컥itar 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감사합니다 야 grabbed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OK onos 5, 6, 6, 4, 1 공 딱 들어봐, 딱 잡아 오른손이 이렇게 딱 막아줘 안 빠지겠지? 뭔 말인지 알겠지? 이렇게 딱 안 빠지게 알았지? 보이는 범위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해서 6, 5, 5번은 이 정도 범위 유인한 범위 그렇지! 알겠지? 나이스 그렇게? 그렇게 잡는 거야? 그렇지! 잡히지 이제? 저 이게 약간 제가 꿈주의 특수체육교과 이런 걸로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거 미리 체험해보니까 약간 신난 것 같아요, 재밌어요 자, 양호야! 양호야, 멘토를 소개시키려고 해요 우리 수생님인데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어떨 때 보람 느끼시는지 비장애 학생들이 한 시간 수업으로 익힐 수 있는 수업을 저희는 한 학기 동안 해도 학생들은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다가가기 때문에 보람과 성취감은 배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현장에서 같은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만남을 가지고 싶습니다 아유, 저 감사합니다 아유, 진짜 아시죠? 아, 별로 안 아시죠? 아유, 너무 많네 아유, 지금 몇 일이야? 아유, 몇 일이야? 몇 일 많아 몇 일 많아 아유, 몇 일 많아 아유, 몇 일 많아